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고 공양으로 최저임금을 시간당 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들을 강조를 해왔었고 이에 대한 어떤 첫 발판으로 이번에 최저임금이 무려 17%에 가까운 인상분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소득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선 당연히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뒤늦게나마 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 같은 영향이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어떤 비용 부담과 당기전 어떤 마진 역할 등에 대한 영향도를 인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오늘 대표적으로 유통주들에 대한 약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이 같은 약세의 흐름 당분간 더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봐야 될까요? 일단 이 유통주들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 어느 정도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공식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인 충격 파동을 좀 겪고 있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현재 시점에서는 굳이 매매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고요 일단 이 여파가 어떤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지는 물론 이제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겠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같은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더라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파업 효과가 너무 이제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지금과 같은 지금 정도의 소비 증가라면 이번에 17% 정도인가요? 그 정도 이제 인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인상률은 좀 과하지 않나 바로 이제 극복하기에는 다소간의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이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를 한다라는 관점에 접근도 가능하겠지만 반대로 고용의 감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특히나 이제 편의점 관련 유통 관련돼서 이제 편의점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 타격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중기적으로도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희석되는지까지는 그 과정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요즘 시장 안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제가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임금이 상승하면 임금만 상승하겠냐 물가도 상승할 거다 물가도 상승하면 우리나라 수출이도 좀 감소할 거 아니냐 수출이 감소하면 고용이 감소할 거 아니냐 결국은 알바생이 됐던 직장인들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16.7% 그냥 17% 가까이 지금 증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수치를 보니까 이게 뭐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몇 년 만에 이렇게 두 자릿수 증가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래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1060원 상승을 했는 건데 6470원일 때 8시간 기준으로 30일 일을 시키면 월급을 얼마에 줘야 되냐면 155만 2800원 줘야 됩니다 근데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180만 정도 줘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20몇만 원 차이거든요 20몇만 원 때문에 물가가 갑자기 증가를 하고 난리가 난다고 하면 이건 나라 경제가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출기업들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을 주지는 않거든요 최저임금을 받는 쪽은 어떻게 보면은 알바생이라든지 이런 데서 최저임금을 받는 거지 현대차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높아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수출이 좀 어려워지고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편의점 점주라든지 하는 분들이 한 달에 가져가시는 돈이 보통 한 250만에서 300만 원 정도밖에 못 가져가는데 여기에서 40만 원, 50만 원이 떼져버리면 편의점 점주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알바생 돈 더 많이 번다는 그렇죠 알바생이 돈을 더 벌 수도 있다 이게 만 원까지 올라가면은 거의 한 240만 원 정도 월급이 되니까 알바생이나 편의점 점주분이나 월급이 비슷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풀어가려고 그러냐면 이게 편의점에서 돈을 버는 매출 중에서 거의 40% 정도를 편의점 가맹점 지점에서 가져가거든요 이 부분 자체를 어떻게 줄일 거냐가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준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40%가 아니라 20% 이상 못 받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편의점 관련된 종목들이 매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부러질 가능성이 일단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가불관계의 논리에 있는 모든 회사들의 만약에 마진 자체, 여유 자체가 조정이 된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가 백화점에 가보면 백화점 안에 매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백화점 매장이 아니거든요 소상공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행사는 보통 한 35% 정도를 백화점에서 가져가고 지금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본 매장에서 파는 건 40% 이상을 떼가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칼날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아질 수도 있지만 백화점은 매출 실적 추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홈쇼핑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유통업체 부분에서 정부에서 체제임금을 인상을 시키고 소상공인을 죽이겠다 이런 식의 개념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유불 자체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게로 흘러가는 돈은 많지가 않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지금 순환시키려고 하는 그 부분의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유통 관련된 종목들 뿐만 아니라 가불관계에 있는 대부분의 부분 그러한 회사들은 지금 우리가 실적을 추정하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실적이 나올 리스크 자체가 지금 생기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일단은 이들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볼까 경기가 살아나니까 유통도 살아날 거고 장기적으로 2, 3년 사이클을 생각하고 투자를 해볼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규 접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신규 접근을 생각하는 오른손을 탁 때리면서 조금 기다려봐 뭐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거기인데요 지금의 상황을 어떤 하나의 시장의 관련 주식 등에 대한 진입 시점과 시기가 언제냐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그 시그널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가 상당히 궁금한 것 같아요 지금 단계 현상으로 보면 기업에게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소비가 증가할 테니까 언젠가는 유통주들도 그 혜택을 보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 시점과 시그널은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시그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렇거든요 편의점 지금 나왔던 체제임금의 인상 부분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지금은 편의점 점주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뭔가 얘기를 해서 야 이 요율 자체를 깎아줘라 이렇게 되면은 유통업체들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데 아직까지 그 얘기는 안 나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유스프러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시면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투자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편의점주가 일단 가장 타격을 크게 받았잖아요 주가로는 그러면 편의점주에 나오는 시점을 저는 더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주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편의점주 일단 개인적으로 좀 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매도가 맞다라고 보고요 지금 사실 들고 가기에는 소위 이제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감내하면서 들고 가기에는 사실 시장 자체가 지금 나쁜 것도 아니고요 시장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산재에 있는 그러한 악재들 아직 미지수들이 많은 그러한 섹터를 매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종목 교체, 섹터 교체를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그러한 리스크도 있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제한을 걸지 않더라도 사실 편의점이 자체적으로 출점이 줄어들겠죠 출점이 줄어들고 오히려 폐업하는 부분들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섹터를 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재 리스크가 어떤 상황이 진행이 되든 간에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접근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일단은 매도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도 일단은 좀 부수적으로 보자 매도 물량을 좀 줄이자는 건 일단은 공감을 하는데요 아마 우리 이제 리포터 나오는 걸 다 보면 편의점 주에 대해서 리포터 나왔던 걸 보면 딱 하나로 그냥 요약이 됩니다 뭐냐면 편의점 관련된 종목이 주사업인 편의점은 굉장히 좋은데 편의점 외에 비편의점 사업 자체가 별로 안 좋았다 근데 원래는 비편의점 사업 자체가 일단은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원래 주사업은 계속 좋을 거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여전히 싸다 이게 이제 기본 논리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원래 있던 편의점 사업이 안 좋아진다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나왔던 리포터가 다 뒤집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신규 리포터를 좀 기다려 보시든 그런 부분은 일단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생각을 할 때도 일단 물량을 미리 좀 줄여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선진국에도 이런 같은 어떤 편의점이나 어떤 유통업체들이 분명히 실제 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들의 어떤 최저임금이 당연히 우리보다도 높을 텐데 그 해당되는 나라의 그런 유통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유지해왔었었다라는 거는 어떤 나름대로의 성장 논리는 그렇게 완전히 소멸되어 간다라고 우리가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유통주에 관심을 여전히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유통주라고 하더라도 면세점 관련돼서 호텔실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백화점이라든지 여러 이러한 부분이 들어갔던 부분은 약간 좀 주가가 좀 쉬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약간 좀 차별화가 지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단순히 유통주뿐만 아니라 이런 요율 자체가 들어가는 게 사실 여행업도 이렇게 요율을 보통 가불관계에 있는 대부분 기업들이 조금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통 관련된 종목분들은 물론 시장이 좀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만 일단 좀 많이 보수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미리 좀 말씀을 해드리면 최근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인건비를 높여가지고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저소득 측의 소득을 좀 올려서 소비자체를 좀 증가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되면 좀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보이는 치킨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부분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관련된 종목분들도 리스크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시장에서 아마 주목이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는 타워카페라고 하는 게 일단은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무인 편의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서 나왔던 게 이제 아마존 고라고 이거는 이제 아마존에서 나온 이제 무인 편의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나오면은 계산을 하라고 이게 자동으로 뜨고요 그럼 계산을 하면 계산을 하고 그냥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앱을 통해서 이런 알리피해를 통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단기적으로 조금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아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유통주한테 단기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줬던 부분을 유통주 말고 향후에 유통주가 변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 스마트 팩토리하고도 결국 같이 연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에서 비롯되는 또 다른 또 틈새 시장과 관련돼서 우리가 또 하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또 어떤 부분들이 또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이제 자동화 시스템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굳이 이 건이 아니어도 하나의 흐름이었죠 그래서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있지만 이제 그 정도 그리고 시기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좀 있겠는데 오히려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앞당기는 가속화 페달의 역할을 좀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의 무인 가판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막말로 이제 편의점 점주 입장에서는 온 가족들을 동원을 해서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기가 한 달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의 액수가 300만 원 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사실 이러한 부분들의 가속화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의 흐름으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은 좀 있고요 거꾸로 또 생각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속화가 됨으로써 사실 편의점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나 성장성에 대한 그러한 훼손이 다시 제한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또 역시나 살펴볼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게 지금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을 내놓은 것 자체가 사실은 소위 말하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늘리고 다시 경제를 순환시키려는 그러한 부분의 일환이라면 이러한 자동화 기기가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들어오게 됐을 때 다시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사실 하나의 흐름이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정부 정책들 이러한 부분들과도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련돼서는 일단은 관망의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아직은 너무 많은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자동화 기기 관련된 그러한 섹터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번 건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해석을 하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 중에 시간이 좀 있으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타워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된대요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이제 이게 무조건 알리페이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페이 관련된 종목분들도 조금 관심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묘한 게 사람이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이 앞면에 인식을 한대요 모자를 쓰든 모자를 안 쓰든 앞면에 일단 인식을 해서 그 앞면 인식되는 사람이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은 그 앞면 인식하고 알리페이하고 그게 이제 같이 이제 접목을 시켜가지고 물건을 가방 안에 넣고 나가더라도 스캔을 떠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결제가 되게끔 그렇게 무섭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유통주가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면 앞면 인식 관련된 종목분들한테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먼저 좀 가져보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진은 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무인 편의점 시대가 만약에 열리기 시작을 한다면은 당연히 앞면 인식 관련된 종목은 좀 수혜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앞면 인식 관련된 종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전자인증이 출자해 있는 법인 중에 AI 브레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자율주행 그리고 앞면 인식 기능을 접목을 해서 가정용 홈 서비스 로봇을 이제 상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있더라고요 제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앞면 인식을 해가지고 그 앞면 인식 부분을 통해가지고 이제 드론에 따로 조정 없이 뭐 인증 없이 날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일단 있던데 이런 그 앞면 인식 관련된 종목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페이시장 그러니까 전자결제 관련된 시장 자체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빨리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 형성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단순히 이제 유통주의 최저임금 부분의 인상 부분으로 인해서 유통주가 좀 물리고 이런 좀 힘든 부분 자체를 이게 그냥 악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신사업 자체가 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거둘 종목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모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대기업들에게 차지하고 있는 어떤 노동비용에 대한 비중은 지난 5년간 약 한 8%에서 5%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25%에서 35%로 더욱더 증가가 됐다라는 거죠 결국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점 등이 우리 가계소득을 높인 나라나 어떤 근본적 취지는 반길 만한 부분이지만 과연 최산성을 얼마나 유지해 줄 수 있는지 그 변화에 대한 사안 등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KGX 타메이점한테 강준혁 대표 유한타 증권의 박호신 차장 정윤사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GX 타메이점 KGX 타메이점